김기윤, 김동반, 여홍철. 나는 들어갈 일이 없어. 내가 들어가 줄게. 홍철이 형 이리 와. 홍철이 내 옆으로 와. 홍철이 이리 와. 수비, 수비, 수비. 수비, 수비. 내가 맏말모예요? 내가 맏말모. 종감대기끼리 하려니까. 종감대기 하시고. 그럼 누구라는데. 몸싸움. 라인 밟으면 안 돼요. 라인 밟으면 안 돼요. 여홍철, 김기윤. 이거 힘이 장난이 아니야. 잠깐만. 와, 쟤 농담이 아니야. 야, 너 이거 경험해 봐. 여홍철, 현주엽. 수비는 여홍철, 김용만이 수비예요, 지금. 김기윤, 현주엽의 공격이고. 잘하네. 김용만 잡아야죠. 김용만 잡아야죠. 뺏겼네. 아니, 형 엉덩이가 무릎까지 내려와. 어? 왜? 아니, 어떻게 말을 그렇게. 엉덩이가 무릎까지 내려와. 그러니까 자세가 이렇게 내려와. 너무 내려오니까. 엉덩이가 무릎에다. 엉덩이가 무릎까지 내려와. 아, 김용만 잡아야죠. 여기 진짜. 진짜 무릎 다 한 것 같아. 여홍철, 여홍철, 여홍철. 어? 어? 여홍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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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홍철. 여홍철 왜, 여홍철 왜. 여홍철. 어, 신장 만들었어. 현주엽이면 안 돼, 안 돼. 정환불했습니다. 왜 현주엽이 레전드인지 알겠어. 여기 가보니까. 안 돼, 안 돼. 딱 마음먹고 하니까